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일본이 지진학자들과 유튜버들까지 대지진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 대비하여 손전등이나 생존용품을 준비해놓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일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삶의 군례라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원리로 흐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준비도 못하고서 아픔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일본인들 말대로 정말로 일본 기상청에서 대지진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면 무언가 불안한 것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본 기상청의 그러한 발표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으면서 그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시작하여 지진학자들로 전달된 후에 드디어 일본 정부에게로까지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8월 20일에 영상을 올렸었지만 1999년에 간행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서 작가의 예지몽이 대부분 맞았었나 봅니다. 동일본대지진, 한신아와 지대지진, 팬더믹 등등 많은 것들이 예지한 대로 되어서 일본에서는 8월 20일에 후지산대 폭발의 예언이 있으니 그대로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만화 속의 예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실제 공포를 느낄 만큼 일본인들에게서 지진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2일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곳과 근접한 곳에서 또 한 번 이바라키연의 하사키에서도 오늘 8월 22일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지바형 가스우라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곳도 최근 수십 번의 군발 지진 발생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8월 21일에 바누아트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18일 저녁 7시 10분에 바누아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여진이 없다가 드디어 어제 바누아트에서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들 말대로 정말로 일본 기상청에서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했다면 8월 18일 바누아트 7.1 강진 이후 여진이 없는 것을 보고서 대지진을 감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 15일 동안 사우스 샌드위치 8.1 강진 필리핀 7.2 강진 아이키 7.2 강진 알레스타 7.3 강진 바누아트 7.1 강진 등을 보고서 대지진의 감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정말로 대지진에 경고를 했든 안 했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대지진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8월 22일에 니가카연 사도 부근에서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니가타연 앞바다의 강진은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니가타 지역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64년 6월 16일 13시 일본 니가타연 아워시마 남부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강진으로 집안의 토양액상화로 아파트와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토양액상화 현상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26명이 사망하고 44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컸던 니가타 지역의 강진은 2004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56분 일본 니가타연 중앙부의 오지아시를 진원으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8의 치카연 지진입니다. 1995년에 한신 아워지 대지진 이후 9년 만에 최대 진도인 진도치를 기록했던 지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컸었던 니가타 지역의 강진은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 13분 일본 니가타연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나 니가타현의 가시와 자키시 등 주에스 지방과 나가노현 북부지방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건물 400여 채가 붕괴되고 도로 곳곳이 무너졌으며 열차가 탈선했었으며 전기와 가스 수도 전화 등이 끊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외부와 고립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 강진으로 도쿄에서 니가타와 나가노를 연결하는 신칸센 운행도 일시 중단됐었으며 가시와 자키의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발전소 4기가 지진으로 자동 정지된 가운데 주변 앞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진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새벽 3시 21분에 한반도 서해의 군산 서쪽 약 250km 해저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서는 지진의 진동을 감지했었습니다. 2021년 8월 21일 오전 9시 40분 43초에 한국 군산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시마네현의 강진들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강진이 경고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계속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주곡 후지역의 히로시마와 도토리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도토리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도토리현에서의 군발 지진들이 히로시마의 군발 지진으로 이어졌었는데 결국 최근 시마네현까지 연속적 지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전이 있어서 원전 대폭발의 위험 문제도 있으나 그것 이외에도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 2018년 4월 9일 오전 1시 32분에 시마네현에서 6.1의 강진 발생 이후 몇 시간 후에 대한민국의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시마네현의 지진 발생 이후에 부산기장군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양산경주 포항영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산단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양산에서 경주구간은 거의 좌우굴곡이 없이 선형으로 뻗어있는데 이 구간은 양산단층대라 불리는 활성단층대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단층대는 두 개의 큰 땅덩어리가 끊어져서 금이 간 곳을 말하는 것으로 양산단층대는 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부산 울산 양산지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미약하게 천년에 10cm 정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주향이동단층입니다. 또한 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어져 있는 7번국도 또한 울산단층대라고 불리는 구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단층대는 단층대의 오른쪽 지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역단층입니다.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면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주국구 지역의 최근의 빈번한 지진들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